DMZ는 지난 70여 년간 대립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는데요. 동시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 그대로 보존된 생명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DMZ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평화에 대해 논의해보는 렛츠 DMZ 행사가 4달 열립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렛츠 DMZ 평화예술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도가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김명곤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배우 김희성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단과 대립의 공간에서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DMZ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종합예술제 렛츠 DMZ. 올해 주제는 다시 평화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고 코로나19에 지친 우리 일상에 다시 평화가 오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DMZ가 전쟁을 넘어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그 가치를 교감하고 공감하는 렛츠 DMZ 평화예술제를 꾸려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DMZ 학술 포럼과 음악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DMZ 콘서트, 각종 전시, 체험 등 문화예술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민통성 구간을 달리는 평화통일 마라톤 행사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렛츠 DMZ는 오는 5월 20일 개막할 예정입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